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굴삽기 핵심 예제 기출 복원 2심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압기기의 작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자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보니까 펌프와 지금 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보면은 4번 유압 모터의 크기를 작게 한다 라는게 작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첫번째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구요 자 2번 트랙 장치의 구성품 중 트랙 슈와 슈를 연결하는 부품은 자 요거는 뭐 단순히 외워주셔야겠네요 자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여기 트랙이라는 힌트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기 중에 트랙이라는 단어가 있나 라고 먼저 제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제하는 밸브 자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다 요거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시퀀스 밸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니까 아 시험 문제 2개 이상 분기 회로 나왔다 그럼 바로 시퀀스 밸브다 라고 선택해주시면 되구요 자 4번 다음 중 베이퍼록 발생 원인으로 가장 먼 것은 자 베이퍼록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정답 보시면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라이닝과 드럼 간극이 과대했을 때 일단 발생 원인이 될 거구요 긴 내리막기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드럼이 과열됐을 때 자 드럼이 과열됐을 때 베이퍼록이 생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자 3번 근데 보시면은 자 오일의 변질에 의한 비등뿐점 저하 자 방금 2번에서 드럼 과열돼서 생겼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유추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구요 자 4번 드럼이 편 만모됨 자 드럼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건설기계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벨브 스프링이 약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일단 릴리프 벨브 하시면은 유압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릴리프 벨브에 약화됐을 때 현상되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채터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릴리프 벨브 스프링이 약화됐다 채터링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연결해서 그냥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6번 시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3가지 있죠 3가지 첫번째 무부화 시험 두번째 회전 입력 시험 세번째 저항 시험을 한다 이 시동 전동기 시험 항목은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부화 시험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자 7번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형을 작동 탱크로 리턴 시킨다 리턴 시킨다라는 지금 말이 나와 있어요 설정 압력에 도달했다 자 이 두가지가 지금 힌트입니다 요거는 바로 언로드 밸브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무부화 밸드 무부화 밸브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시퀀스 회로라고 하면 일단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라는 말이 나올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다 하면은 바로 시퀀스 회로 선택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쿠믈레이션 회로 시험에 자주 정답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추가기죠 어쿠믈레이션이 추가기의 동력, 절약 압력 유지, 맥동, 발생 방지 등등 요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블리드 오프 회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 블리드 오프 회로는 일단 제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8번 구수 잡기의 스윙 선의 동작이죠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답 4번 터닝 조인트 분량 터닝 조인트랑 크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냐 컨트롤 벨브 스프리 불량하거나 릴리프 벨브 설정에 압력이 부족하거나 말 그대로 스윙 모터 내부가 손상됐을 때 스윙 동작이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유압 실린더의 피스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링은 자 여기서 바로 오일실 종류 중에 하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오링 오링을 제일 많이 쓴다 자 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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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10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장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은 시장이 해준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외운 거는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니었었던 건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서울특별시장 아 이거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11번 기관에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자 이거 무조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피스톤 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스톤 링의 마모로 인해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12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잘 외워주세요 자 용량을 결정하는 정답은 2번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 그리고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준다 뭐라고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준다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무한 궤도식 굴석기가 주행 중에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력에 문제가 있거나 일단은 도로, 노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급 커브를 돌았어요 자 이것도 우리 도로에 힘이 가해지는 거죠 커브를 돌면서 트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트랙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될 거고요 자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마모 자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중심이 맞지 않을 때 아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랙이 벗겨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자 4번 볼게요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자 물론 너무 팽팽해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트랙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력이 이완돼서 너무 느슨할 때 벗겨지기가 더 쉽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이 4번 보기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지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프벨브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오른 것을 선택하는 거네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꾼다 자 이 스프벨브라는 것 자체가 유압 컨트롤 벨브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압 컨트롤 벨브는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죠 자 15번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벨브는 뭐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체크벨브 체크벨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체크벨브의 핵심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자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일단은 차를 세워야겠죠 즉시 정차를 하고요 먼저 사상자를 구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상자를 어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갓길로 빼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상자를 구한 뒤에 신고를 한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알아보신다 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고는 마지막에 한다 마지막 조치사항의 신고다 라는 거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세미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렌즈와 반성이 일체로 되어 있어요 자 세미실드빔 전조등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전조등이 깨졌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한 번에 갈아야 되는 게 세미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할로겐 램프라고도 한다 자 맞죠 자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자 요거는 실드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실드빔 내용은 전조등이 깨지거나 가운데 있는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 하나만 끊어져도 요 전조등 전체를 갈아줘야 되는 게 실드빔이에요 그래서 세미실드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반사경 렌즈와 반사경 정도만 일체로 되어 있어서 어 만일에 필라멘트 깨졌다 그럼 전구만 갈아주거나 뭐 다른 게 뭐 앞에 유리판이 깨졌다 그런 것들은 유리판만 갈아주거나 요렇게 해도 되는데 실드빔은 전체 다 갈아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그래서 세미실드빔 전조등은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실드빔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굴삭기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먼저 앞바퀴 정렬이라고 되어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차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번 방향 안정성을 준다 그리고 타이어 마무리를 최소로 줄여준다 그리고 3번 브레이크 수명을 길게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답 3번이네요 자 앞바퀴 정렬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방향의 안정성과 타이어의 영향을 더 적게 주고 더 우리가 조향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브레이크의 수명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입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앞바퀴 정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수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19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실입니다 일단은 이 실이라는 게 밀봉작용 오일이 새지 않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일단은 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번 굴삭기 운전 시 작업 안전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굴삭하면서 주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안전한 작업 반경을 초과해서 하중을 이동시킨다 말이 뭔가 어색합니다 안전한 작업 반경을 초과하면 일단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중을 이동시킨다?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작업을 중지할 때는 파낸 모서리부터 장비를 이동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스윙하면서 버킷으로 암석을 부딪혀 파쇄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 건축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한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굴삭기 핵심 예제 중에서도 또 중요한 친구 총 40제를 잘 뽑아서 봤고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100%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기상ISA 고생 많으세요 고생 농장 고생들은 몇명 정도 애들 맞나요 고생 많이 보면서 고생 많으세요 ț broadband 끝 imp